어 안녕하세요 예 예 두피미난 두피미녀 예 마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이제 오늘 뭐 영상을 좀 하나 이제 지금 올리려고 하는 것은 요 제가 이제 마기의 마터뷰 라고 이제부터 이제 어 다다음주 다다음주부터 이제 아마 영상이 올라갈 거에요 올라갈 거고 제가 이제 어 강남 인생 이라는 컨텐츠를 짜 가지고 또 이제 곧 시작을 할 거에요 시작을 할 거고 하니까 좀 마기가 잘 못하더라도 좀 에 그냥 좀 재밌게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재밌게 좀 봐주세요 봐주시고 정말 방송 좀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고요 진짜 노력하는 저 유튜버가 되도록 굉장히 노력하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구요 정말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고 되게 모자란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내가 재수가 털리는 것도 알고 있고 얼굴이 진짜 뭐 뭐 같이 생긴 것도 알고 있고 솔직히 뭐 잘하는 것도 많이 얻고 안 웃기지만 그래도 진짜 한번 좀 열심히 하는 모습 제가 진짜 보여 드릴게요 그러니까 컨텐츠 진짜 한번 잘 짜서 열심히 하는 모습 진짜 보여 드리겠습니다 진짜 그 악성 댓글 진짜 쓰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 아 진짜 응원의 한마디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할 것 같고 정말 노력하는 정말 열심히 하는 마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컨텐츠 한번 제가 진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형들 부라보다 형들 마기만 사랑해주고 마기만 좋아해주고 마기만 구독해주고 마기만 사랑해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들